네 영양제는 좋은데? 아 이게 좀 기사를 좀 수정해보니까 아 이게 괜찮습니다 아 이게 좀 편하겠네요 괜찮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! 아 계심 조용! 네네 왜? 아 이거 왜 먹냐고? 내가 비싼 녹용보다 영양제가 훨씬 낫다 하하 그거 해?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? 우리집은 어렸을 때 가난했어 아버지는 공사장 임부셨고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식모일을 하셨어 가뜩이나 돈도 없던 우리집에 날마다 아버지는 막 술먹고 막 깽파치고 학창시절에 난 삐뚤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살려고 발버둥친거지 그땐 내가 지금보다 자꾸 왜소했거든 그래서 약해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남보다 강해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반항심을 키웠던 것 같아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어 아 언제든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무언가를 이렇게 딱 건네주셨거든 그게 이 녹용이었어 그때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어머니가 준 이 녹용을 먹고 완전히 변했어 내 몸도 내 생각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지 네가 말한 그 영양제 효과가 좋은 것 같겠지 바로 효과가 나는 것 같겠지 반짝하고 피로감도 사라지는 것 같겠지 근데 이 녹용은 그 반짝하는 것들하고 차원이 달라 이 녹용은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보약이야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서 녹용 무시하지 마 아 그리고 네가 말한 그 영양제보다 이 한동 녹용이 가성으로도 훨씬 좋아 고맙습니다 그 안쪽으로 아 그의 감정은 그의 에덴이 그의 에덴이 그의 에덴이 그의 에덴이 그의 엔세가